Tomo 달려나~~ 완료 다! 와 되게 기교.. 신박겠습니다. 파이팅! 아, 그거는 좋아서 라이언킹. 타잔 아니에요? 타잔. 오늘 달려라 방탄은 달방북스입니다. 달방북스입니다. 저희가 책을 만들어보는 그런 코너인가요? 맞습니다. 동심으로 돌아가 동화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동화요. 동화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알죠. 금도끼, 은도끼. 이 금도끼가 니 도끼냐? 토끼와 거북이, 선녀와 나무꾼. 그렇죠. 뭐 그런 거였다. 콩쥐, 팥쥐. 콩쥐, 팥쥐. 콩쥐, 팥쥐에 대한 스토리를 말씀해 주세요. 콩쥐와 팥쥐. 옛날에 콩쥐와 팥쥐가 살았어요. 팥쥐는 조금 성격이 뭐가 나버렸죠? 그래서 콩쥐가 조금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도와주시는 분이 있죠? 저기... 돈도 많으시고... 멋진 남성래가 나타나서 도와주셔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맞아요? 동기가 그거 아니야? 두꺼비 기억이 안 나네. 솔직히 나도 동화 기억이 잘 안 나. 진짜 유명한 거 아니고? 콩쥐 팥쥐가 진짜 유명한 거 아니야? 기억이 안 나. 왜 기억이 안 나지? 행님 달림은 혹시 안 나지? 행님 달림. 행님 달림. 동화줄. 맞지, 맞지, 맞지. 썩은 동화줄. 내가 두께 안 잡아먹지 아니야? 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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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엄마야. 그게 행님 달림이야. 썩은 동화줄. 썩은 동화줄. 맞아, 그거 알아. 그게 행님 달림이야? 네, 맞습니다. 동화에 대해서 퀴즈를 해봅시다. 동화 퀴즈요? 동화 퀴즈요? 이런 퀴즈요? 어렸을 때 책도 많이 본 친구가 유리하다. 동화퀸이에요, 동화퀸. 동화퀸이에요? 포켓몬 동화. 동화퀸. 제가 고등학교 때 그런 것만 봐서. 퀴즈에 정답을 맞히신 분께는 핫도그, 그 다음에 쿠키, 식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유명. 자, 여러분들. 이제 문제에 집중하십시오. 네.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동화 해님 달림에서 오는 의 중 네. 여자아이와 남자아이 중 누가 해고 누가 달이 되었을까요? 정답. RM. 정답. 태형 씨, 제가 먼저 했어요? 달님이 남자. 해가 여자야. 정답. 왜냐하면 무섭다 했거든요, 여동생이. 그래서 어? 그럼 네가 해해. 내가 달할게. 이거 아니었나요? 오. 기억하죠. 디테일한데?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라. 얘들아이크가 아주 좋아. 두 번째. 오케이. 동화 해님 달림에서 배고픈 호랑이가 길에서 어머니를 만나고 뭐라고 말했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아, 땡이에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건 사투리 버전이고 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뭐가 사투리인 거야? 어? 사투리 썼다. 지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짓.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오케이. 오케이. 올바른 정답이네요. 오케이, 오케이. 성우 점수요? 폭불 영감 다들 아시나요? 알죠, 알죠. 노래 주머니, 노래 주머니. 포켓몬스 원조. 도깨비랑 트레이드 한 거 그거. 폭불 영감에서 영감은 도깨비들에게 혹을 뭐라고 말했을까요? 진. 어, 뭐라고 했지? 노래 주머니.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노래 주머니. 이거 먹으세요. 대단한데, 진. 어, 방금 얘기했잖아. 진 좀 잘하는데? 좀 하네요. 좀 하네. 클라스지. 늑대가 나오는 동화는 무엇이 있을까요? 진. Twilight. 지민. 아래. 지민. 아기 대지 삼형제. 그리고 피... 피터팬? 아니, 아니. 그... 그 양아치 있잖아요. 아, 신데렐라. 로빈 후드. 아래. 원 바디스. 뭐라고 하죠? 양아치가 아니라 무슨...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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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국. 아래. 정국. 아래. 아기 대지 삼형제. 그리고 해와 달림. 네? 호랑이야. 지민. 아래. 아기 대지 삼형제. 양치기 소년. 그리고... 아래. 그리고...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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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대지 삼형제. let the child. 아래. 아래. 양칭이 소년.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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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iry. 파트너스. 바로 сум생 dismini. 왜 꿈ите? 지인. 아래. 그 다음에... 늑대와 함께 할 수 있ternis. 맞습니다. 아기대지 삼형제. 늑대 소년. 조용히 말해. 조용히 좀 해봐. 아기 대지 사야돼. 엑스맨. 올버린. 조용히. 아기 대지 삼형제. 양치기 소년. 호랑이 형님. 호랑이 형님. 아기 대지 삼형제. 양치기 소년. 그리고 두루미와 여우. 여우와 두루미. 여우가 나오긴 합니다. 여우도 늑대 과 아니야? 친척이긴 해. 늑대? 늑대 또 어디 나오지? 이모. 미니와 야수. 아니. 아니. 사자. 사자? 처음 알았어요. 진. 뭐 있어? 토끼와 태지. 토끼와 태지. 토끼와 태지. 아기 대지 삼형제. 양치기 소년. 진과 함께. 신데렐라. 늑대가 나와? 신데렐라. 백설공주. 지나가는 늑대역. 아. 정국. 정국. 늑대야. 늑대야. 양치기 소년. 아기 대지 삼형제. 그리고. 빨간 망토. 빨간 망토. 빨간 망토. 양치기. 비. 빨간 망토. 빨간 망토. 모자. 망토. 맞네. 망토 맞네. 그렇네. 솔직히 성냥개비 소년을 보냈다. 성냥개비 소년을 보냈다. 네. 성냥개비 소년을 보냈다. 간식을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다 드리려고 했으니까. 말썽을 갖다 드릴게요. 오케이. 두 팀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려고 해요. 두 팀이요? 스토리를 짜시는 분과 그리고 그 스토리에 맞는 그림을 좀. 오. 작가와 작화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작가. 3대 3으로. 아 그래요? 그럼 나머지 한 명 뭐예요? 3대. 네? 그럼 나머지 한 명 뭐예요? 3대. 나머지 한 명은 슈아 형이라고. 저 여섯? 네? 아 아 아. 추가라고 있어. 네. 휴가 앤 슈아. 지민이랑 정국이가 있으면 돼요. 그림. 그렇죠.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맞아요. 사실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공식적으로 대댄치 어때요? 대댄치 가자. 오케이.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 방탄 보다 방탄 아니야? 자. 자. 대댄치. 위. 위. 오. 오. 아 이게. 아 이게. 3대 2. 3대 2. 3대 2. 그럼 되는 상황. 천천국. 천천국. 차이. 천천국. 차이. 자. 내가 스토리 다 짰어. 내가 스토리 형이 하면 돼. 내가 스토리 다 짰어 벌써. 수박수 형. 형은 이 그림으로 버려서 스토리 다 짰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형은 저는 컨디션이 할게요. 안녕하세요. 너는 저기 저기 꾸미는 거 있잖아. 네. 오케이 오케이. 난 지금 스토리 짠. 짠. 오케이. 테니스토리로 가자. 난 나무로 나왔어. 나이스. 자 얘가 주인공이야. 얘가 주인공이야. 봐봐. 얘가 주인공이야. 이 친구는 어느 날 뿐이 이 모양새가 되어 있었어요. 모든 친구들의 머리는 풍성한데 이 친구는 하나밖에 없어서 그 딸은 자기의 머리카락을 찾기 위해 여정을 떠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원숭이도 만나보고 털이 많은 호랭이도 만나보고 아니면 뭐 장발 귀신도 만나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만나봐요. 하지만 모두의 이 털은 다름을 알게 깨닫게 돼요. 그래서 결과는 마지막으로 이 나머지 한 가닥. 이 한 가닥이 정말 나에게 소중했다. 아 잠깐만. 야 무슨 개운이 그래요. 결국 머리털. 아니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소중히 해라. 굳이 멀리서 찾지 말고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소중히 해라. 라는 교훈으로 끝났고. 아 오케이 오케이. 어때요? 마음에 안 들면 지금 새로 다시 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다 살 수 있죠. 자 뭐 할까? 아이들 시점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지. 아이들 시점으로 하는데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 뭐가 있어요? 메모와 동그라미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냥 아이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형. 애들은 그냥 재밌는 걸 원하지. 재영아 스토리 있어? 네. 뭔데? 일단 제목 하나는 꼬마 신사 푸호라고 지었습니다. 꼬마 신사 푸호? 네. 뭔데? 꼬마 신사 푸호가 시내 거리에 있는 한 양복점이 있는데 거기 사장이 할아버지예요. 이렇게 잘 팔던 도중에 할아버지가 아프게 돼요. 근데 그 양복점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푸호가 그 양복점을 할아버지가 없는 대신에 그래도 잘 운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변장을 하고 목발 같은 걸로 좀 키 커 보이게 하고 그런 내용을 해요. 할아버지를 대신하려고? 네. 할아버지가 그게 엔딩이 뭔데? 결론이 뭔데? 그냥 돈 잘 벌어서 또 그 영원비로 이제 할아버지가 또 낳고 뭔가 감동 코드나 그런 게 있어야 된다. 할아버지 약을 사서 할아버지를 낳게 하고 그다음에 또 둘이서 이제 잘 영업을 잘 해가지고 매출을 좀 많이 끼우면 어떤 건지 대충 알 것 같고 감동님 개인전화 한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개인전화 한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의견이 안 보입니다. 방금까지 태형이한테 어떤 건지 알 것 같아. 감동님 개인전화 한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 잠깐만 아 이거 뭘로 뭘로 해야 되지? 글쎄 일단 서로 각자 스토리를 한번 짜보고 거기 중에서 마음을 드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아. 그렇게 하자. 아 좀 약간 동심의 세계 없나? 있지. 어떻게 해? 야 이거 기계야. 누르면 나와. 뭐 단어를 하나 던져줘. 축석에서 짜보겠어. 오케이 오케이. 무야호. 무야호. 뭐야. 옛날에 어떤 사람이 등산을 갔어. 근데 등산 끝에서 야호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 야호 한마디로 인해 한 동네가 멸망을 한 거야. 그래서 그 멸망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막 죄를 따지는데 자기는 뭘 잘못했냐 이러면서 그 동네를 다시 재건축할 그런 계획을 세우는 그런 동아지 어때? 야호 한마디 했는데 동네가 막았는데 진짜 아니 그 동아에 다 이래야 돼. 그러니까. 핫도그를 어쩌고 가요. 핫도그. 뜨거운 게. 뜨거운 게. 이거 단순하게 가야 돼. 핫도그. 옛날에 어떤 사람이 아이가 있었는데 핫도그를 먹었어. 근데 알고 봤더니 핫도그가 이렇게 다 소화가 되면서 핫도그에 이 몸에 있는 여행 일지를 쓰는 거야. 핫도그. 핫도그. 앤디. 핫도그. 앤디. 핫도그. 핫도그. 앤디. 핫도그. 이렇게 나와서 좋은 영양분이 되었어요. 대박이다. 핫도그는 나무가 자라나게 되었고, 이런 거 있잖아. 대설물이 아니었네. 좋은 걸음이 되었다. 알파고, 형. 알파고? 알파고는 사실 불쌍한 아이예요. 알파고는 사실... 원래 감정이 있는데... 사람들이 아직 몰라. 그렇지. 사람이 이렇게 시키는 대로... 재미있다. 인간들이 사실 살아나는데... 점점 감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기가 막혀. 기가 막혀. 근데 알파고는 어떻게 설명하죠? 애는 원래 감정을 타고난 애야. 사람들이 자꾸 이것만 기계처럼 일을 반복해서 시키다 보니까 점점 감정이 사라지는 과정을 이렇게 동화로 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나중에? 기가 막히게 이미 공정이야. 나중에 이세던이랑 바둑해서... 근데 되게... 창의적이네. 되게... 아, 멋있는데? 머리가 빨리 돌아. 아... 어렵다. 형은 약간 딥하게 되죠? 아, 그래. 나 딥하게 돼. 맞아. 네 말이 맞아. 형은 소설에서 써야 돼. 동화가 아니라... 너무 딥하게 돼. 이럴 때는 찾아봐야지, 형. 이게 뭐야? 제목이 뭐야? 마음 한 스푼이래요. 마음 한 스푼. 일단 제목은 마음에 들어. 되게 귀엽다. 예쁜데? 그러면 저는... 커판 두 스푼으로 하겠습니다. 형, 형 세 스푼으로 가요. 이래서... 이야기를 합치는 거야. 기다려봐. 내가 일단 완성 좀 시키고. 오케이. 저도 완성 시키고 올게요. 뭐야? 각자 완성 시키는 거야, 저기는? 우리 개인전. 아, 진짜 갑자기? 야, 생각해봐. 우리 어렸을 때 쟤가 억울하던 게 뭐였어? 왜 쟤는 있는데 나는 없고?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미운 우리 새끼처럼. 동생이 너무 화나게 해서 때렸는데 엄마 앞에서 모른 척 해요. 엄마 앞에서 모른 척을 해? 그렇죠. 내가 엄마한테 혼나는. 너무 화나. 너무. 너무. 그럼 착한 거짓말은 있나, 없나? 아, 어. 지구 용사 구름. 이런 거. 그래서 뭐 어떻게... 몰랐는데 구름이 지구를 지켜주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 그러니까 해는 뜨겁잖아요. 해를 가려줘. 해를 가려주고. 온도를 차단해주고 이런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가뭄에는 비를 내려주고. 약간 싸우고 대신 물 좀 내려다주고. 하지만 사람들은 구름으로 비 와요. 왜? 날씨가 흐리거든. 그러니까. 어둡고 우울해. 비도 오고. 그래서 어느 날 구름이 다 없어지는 거야. 첫눈 치고. 구름이 서운해서 숨어버리는 거지, 다. 그랬더니 해 때문에. 재앙이 왔어. 해 때문에 가뭄이 오고. 사람들이 막 말랐어. 됐다. 가자. 이거다. 지구 용사. 구름이. 하하하. 그럼 어떻게 해? 핫도그 일지로 해? 아니, 아니. 너 뭐 하고 싶어? 그림이 심플한 거. 그림이 심플한 거. 그림이 심플한 거. 핫도그 일지? 핫도그 일지도 심플한 거. 쉽지. 몸. 이거 어떻게 해? 아니. 몸을 그릴 필요 없지. 처음에 그냥 이렇게 한 다음에 사람이 구조를 이렇게 그려. 위장 이러면 그냥 이렇게 뭐. 빨갛게 색칠한 다음에 집어넣고. 장 한 좀 갈색깔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돼. 몸에 해서 딱 나오잖아. 근데 그게 뭐야? 핫도그 나머. 마지막에 약간 아쉬워. 근데 솔직히 막 엔딩 스토리로 따지면 이게 진짜 좀 되게. 그림도 귀엽잖아, 솔직히. 이게, 이게 되게. 근데 이게. 스토리로 가면 됩니다. 스토리를. 얘는 하나만 갖고 태어난 거야. 근데 충분히 지금 그때 기술은 발전해가지고 어떤 곳이든지 머리에 심을 수가 있어. 소중하게 여기. 기털 막 꽂아 있는 거 한번 해보고 딱 거울 보고 있는 모습. 그치 그치. 별로인 거야. 그래서 다시 뽑고. 한 가닥이 나중에 이제 커가지고 막 이렇게. 제크와 콩나물. 활이 안 되잖아. 에헤? 하자 이거. 난 괜찮아. 어때? 제크와 콩나물 짜줘? 별로야? 별로 그림치야 별로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봐봐. 야, 둘 중 그림체 뭐가 더 귀여워. 솔직히 나도 아까부터 원필으로. 이렇게 됐어요. 아, 오케이. 아니, 그 제목 어때? 머리야. 이 한 가닥이 그게 한 게 아니라. 한 가닥 어때요? 한 가닥? 한 가닥. 아니야, 아니야. 한 가닥 괜찮은데? 한 가닥 괜찮은데? 한 가닥. 자, 박정. 오케이. 오케이. 정리 됐어요? 내가 볼 때 우리 팀 괜찮아, 지금. 아니. 일단 잠깐, 우리가 하나 나왔거든? 지구 용사 구름인데 마음 한 스푼으로 해서 한번 일기토로 한번 해보자. 자기의 친구를 만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얘는 요정이에요. 근데 지구에 안 살고 넓고 넓고 우주 어딘가에 더 멀리 있는 작은 별에서 살고 있는데 친구가 없어요, 혼자 살고. 어린 왕 전에? 아, 약간 그런 느낌이네. 그래서 이 요정한테는 신비로운 힘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어떤 물건이든 이제 움직일 수 있고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마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많이 만들어 놨지만은 하나가 제일 부족한 거야. 이 사람한테 감정이 안 느껴져. 같이 놀고 있는데 재밌지가 않지? 같이 놀고 있는데 왜 나 혼자 즐거운 것 같지? 라는 감정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뭘 넣을까, 뭘 넣을까 하다가 내 마음을 넣어야겠구나. 그래야지 이제 얘가 완성되겠구나. 맨 마지막에 마음을 넣었는데 이제 얘가 무채색이었는데 색깔이 변해서 되게 귀여운... 친구가 생기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가족이 생기는 것이야. 그러니까. 약간 교훈을 알 것 같아. 사람을 대할 때 진심으로 대해라. 주영상 구름이 어때? 구름이 좋은데? 좋지? 그럼 어떻게 알 거야? 구름이로 해, 구름이로. 아니. 아니, 너는 너 거 하나 따로 만들어. 그래? 어, 왜냐하면 아깝잖아요. 좋아, 약간 별책부록으로. 너는 너 혼자 발표해. 오케이. 지금 딱 좋으니까 형이 내용이에요. 제가 바로 그림 그릴게요. 한 가닥 색깔 무슨 색이야? 한 가닥 색깔 무슨 색? 정국이 머리에 영광을 봐서 파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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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털이 뭐... 많이 혼내. 털이랑 비슷하게 혼내. 근데 이거 글쓰였으니까 이거... 잠깐만. 한 가닥. 옛날 옛적으로 가야 되냐? 옛날 옛적으로 가야 돼. 너무 안 될 것 같아. 야, 근데... 이거 내용을 보고 그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일단 표지. 표지 그리네. 형! 약간 내가 동생 어린 아이다 생각해야 돼. 또 무슨... 또 깊해지지 마요. 오케이. 동화 같지가 않아. 삘이 왔어요, 이제. 나 동화 작가로 좀 데뷔할까 생각했어. 누가 왔지? 누가 왔지? 그러니까 두 사람이 웃었던 것 같아. 누가 왔지? 조금만 더 웃어봐. 형! 구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게 다 뭐야? 이건 뭐야? 형. 형 한 가닥. 3D. 야, 좋다. 3D. 야, 좋다. 야, 3D. 야, 어때요? 잘하고 있습니까? 에휴. 염탐하는 거예요? 애기들처럼 저기? 아니, 지금 뭐예요? 따로 쓰고 있는 거예요? 아, 전 개인입니다. 아, 진짜요? 갑자기? 네, 제 아이디어 한 방은 딱 개인이라고 합니다. 오, 멋있는데? 나 딱히 할 게 없는데? 나 뭐하지? 형. 형. 그러면 형은 내 팀으로 와요. 갑자기? 그러면 형은 내 팀으로 와요. 갑자기? 네, 조수로 와서. 여기 앉아서. 아니, 갑자기? 형. 내 이야기를 듣고. 괜찮겠습니다. 아, 이건 좀 수정하셔야겠는데요? 라고 하면서 그림 좀 물어보셔요. 그림을 그리라고? 네. 형은 내 옆으로 와서. 어이. 어때요? 자. 이거 갑자기 저녁이라고? 네가 제일 내 의견인데. 그러니까. 네가 제일 쎄게 내 의견인데. 야, 형. 여기에는 그냥 각본만 형 이름 쓰고 제대로 된 건 여기서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약간. 이래도 돼? 얼른 안 와요? 어? 그래. 그러자. 자, 내가 갈게요, 형. 오케이. 야, 근데 나 그림 잘 못 그린다? 너 내 그림을 믿는 거냐? 네가 그림 그리는 게 나을걸? 근데 이게 옆에랑 이제 경쟁 대상이에요. 그 끝에 이제. 마음 한 스푼이 제일 부족했던 거야. 아, 마음 한 스푼. 아, 그 마음 한 스푼이. 이렇게? 그릴. 그리라고 나보고? 야, 이 친구야. 야, 이 친구야. 잠깐만, 그럼 어떻게 그래? 아니, 근데 이게 그게 있어야지. 거기에는 신비한 힘을 가진 꼬마 여정이 살고 있었어요. 이렇게 가야지. 오케이. 어, 있는데 이렇게 말고. 자, 고쳐. 좋아.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안 좋아. 어? 그래서 이제 웅지 별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첫 장면은 그냥. 쓸데없이 그라데이션. 쓸데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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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데없어. 여기에는 안 맞아요.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느날은 생장 날 거 같아. 어느날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이런, 이런 장면. 원래는 그래야 되는데. 아, 이런 거 선보여 잘하는데 좀 부탁하고 싶어. 조금만 읽으면 알 수 있을 거야. 됐어. 자, 종과 세 번째 장. 뭐지? 물수 세 번째 장? 두 줄씩밖에 없어. 야,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중고가. 그냥 이렇게 이렇게 손으로 문대면 되는 거야? 네, 이거 손으로 이렇게 문대면 돼. 그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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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나 이런 거 처음 써봐. 자, 여러분. 이게 정확히 있는 거. 아, 그래요? 이거 읽어봐.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잠깐만. 오늘 집에 가는데요, 우리. 우리 집에 못 갈 거 같은데. 나도 도와줄게, 이거 다 쓰고. 어디에 살아, 얘네? 여기에 요정이 하나 이렇게 앉는 거 같아요. 맞아요. 야, 요정이 어떻게 앉는 거야? 너 나한테 너무 과한 걸 시키는 거 아니냐? 하하하. 아무 말 더 할 수 없었습니다. 자, 아이들이 나타날 차례지. 너무 크리스마스. 자. 몰라. 낙서 됐네. 아이. 이거 그림 그리는 게 진짜 힘들다. 아니, 남들 봐. 몇 주, 몇 달을 걸려서 만드는 걸 두 시간만에 만들라니까 힘들 거지? 준비한 힘을 가진 꼬모여중 푸푸가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었어요. 살고 있습니다. 있답니다. 끝이에요, 이제. 뭐야, 이제. 통화 끝이에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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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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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 끝났습니다. 우리 마감했습니다. 정국의 모든 외품 작가님들이 존경합니다. 됐다, 됐다. 아, 힘들어.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한 가닥 표지네요. 이거 하나는 이거지, 인정. 진짜. 너무 좋아. 지금 탈출 시일 구현 동화가 되게 중요합니다. 오케이. 한 명씩 다 돌아가면서 하면 되나요? 네. 한 장씩 하면 되겠다. 한 장씩. 머리. 머리. 날아가. 늑대야, 너의 털을 좀 빌려봐도 될까요? 아니, 서는히. 고생하셨어. 고생하셨어. 하하하. 나 놔주고 와. 불리에요. 흥이. 안 돼, 다음은. 봐봐, 조금봐. 지구 영사, 꾸러미 아니야 지구 영사, 꾸러미 아니야 이건 뭐예요? 지구 영사, 꾸러미 TINY 시작하세요 약간 그거 아니야 파 맞춰가니 지구 영사 꾸러미 땡 풀컬러분인가요? 우리 컬러입니다 지구 마을엔 사람들과 구름이가 살았습니다. 마을은 쨍쨍 맑다가도 비가 오고 따뜻하다가도 추웠습니다. 사람들은 하루하루 변함이 없길 바랬습니다. 누구 너무 많다고요? 누구 너무 많다고요? 왜요? 나는 효과음 섭외한 줄 알았어. 저런 악기를 해주시면 효과음 섭외한 줄 알았네. 그러자 어느 날 한 사람이 소리를 쳤습니다. 구름이가 햇님을 가려 춥고 어둡고 비가 오잖아. 이게 모두 구름이 때문이야. 구름이만 없으면 모두가 행복할걸? 웅성웅성 용품 그 말을 들은 구름이는 슬펐습니다. 나만 없으면 모두 행복할 거야. 부끄러운 구름이는 햇님의 뒤로 숨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컬러가 빠지게 나오는 아저씨. 여기부터 색깔이 없습니다. 이해해주세요. 이제 사람들은 행복했습니다. 이제 안 추워. 비도 오지 않아. 그러나 밤이 오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잠을 잘 수 없었답니다. 마을은 너무 덥고 물도 마실 수 없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으니까요. 사람들은 다시 구름이를 원했습니다. 응애 응애 그거 아니야? 그래서 어느 날 한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구름아 우리가 잘못했어. 그러나 아이들을 좋아했던 구름이는 다시 돌아왔어요. 마을엔 다시 비가 오고 밤이 왔답니다. 사람들은 다시 행복해졌어요. 이게 다 한 가닥입니다. 한 가닥. 두 가닥. 세 가닥. 한 가닥이네. 한 가닥. 다 한 가닥. 다시 컬러입니다. 마지막. 그렇습니다. 사실 지구마을의 용사는 구름이었답니다. 마지막. 마지막. 지구 용사 구름이 끝. 이걸 더블링으로 같이 하자. 하나 둘 셋. 지구 용사 구름이 끝. 지구 용사 구름이 끝. 멋진 동원이었습니다. 좋은 동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먹었으러. 솔직히 말하면 오른손의 감각이 없어져서 내용이 많이 컸됐습니다. 맞아요. 내용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너무 아파요. 더 이상 못 하겠어요. 우리 그래도 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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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우리는. 여기는. 여기는 진짜 괜찮아. 근데 진짜 만화책 같네요. 구현동아. 들어갑니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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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만 정국 씨가 해주세요. 이거 먼저. 한 가닥. 옛날 옛적에 머리카락을 한 가닥만 가진 소년이 있었어요. 어, 미안하다. 어, 미안하다. 어, 미안하다. 저거, 저거 일부러 방해 없죠. 옆에서. 저도, 저도 안 하는 운금에 영혼이 들어가 있는. 오케이, 오케이. 뭐 있는데? 뭐 있는데? 뭐 있는데? 한 가닥. 한 가닥. 오케이. 자, 그 친구는 거울을 보며 자신은 왜 다른 동물들처럼 털이 없을까를 생각하며 슬퍼했어요. 오. 오. 소년은 자신에게 어울리는 털을 찾기 위해 여정을 떠나기로 했어요. 저 머리카락 한 가닥 진짜 인맥은 장난 아니다. 길을 가다 보니 늑대를 만나게 되었어요. 늑대야, 너의 털 좀 빌려봐도 되겠니? 그래, 어린 소년아. 웃지 마세요! 오케이, 하지만. 하지만 늑대의 털은 너무 거칠어 소년의 머리에는 어울리지 않았어요. 소년은 다른 털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소년은 길을 걷다 거위를 만나 거위의 깃털을 빌려보기로 했어요. 거위, 거위.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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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하지만 거위의 털은 땀이 너무 나서 소년은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잘 그렸다, 진짜. 또 길을 걷다 소나무를 만나게 되었어요. 소나무. 소년은 솔잎을 머리에 얹어봤지만 광합성이 되지 않아 솔잎은 죽게 되었어요. 어울리는 털을 찾지 못해 소년은 매우 상심이 컸어요. 그렇게 다시 집으로 터덜터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답니다. 집에 와 거울을 다시 보니 다른 털과는 다르게 소년에게 너무 어울리는 머리가닥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 머리카락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수업하시는 건가요? 머리카락. 저 털 확대한 거지. 소년은 자신감을 얻고 본인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한 가닥을 소중히 하기로 결심했답니다. 그렇게 소년은 한 가닥을 꾸미며 즐겁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 둘 셋 하면 한 가닥 끝 하자. 하나 둘 셋. 한 가닥 끝. 결국 이 교훈이 있는 거예요. 이 한 가닥이랑. 그렇죠. 어떤 교훈인 거예요? 교훈이 뭐예요? 아시는 게 있는 것을 소중히 하자. 왜 적힘을 왜? 아시는 게 있는 것을 소중히 하자. 왜 적힘을 왜? 아, 물론. 부풀어졌지. 근데 솔직히 그림이 거의 지분이 한 7, 80인 것 같아요.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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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아, 그림을 너무 이틴 안 했어요. 잘 그려. 자,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된다. 아, 여기 제일 집중해서 들을게요. 저희는 그림이 상상해서 들어야 돼요. 그림이 없어요? 눈 감고, 눈 감고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아, 표지밖에 없습니다. 아, 그림이 없어요? 다들 눈 감으세요. 아, 표지만 보고 상상할게요. 표지 없어요. 다 했어요. 표지 없다고요. 다 했어요. 제목 계속 보여주세요. 네. 제목 외쳐주세요. 마음 한 스푼. 마음 한 스푼. 형 왜 웃어요? 너무 웃어. 너무, 너무 잘했어. 오케이. 저 표지에 영웅을 갈았다고. 이제 눈 감고 상상해야 하세요. 자, 진희 씨 눈 감으세요. 넓고 넓은 우주 어딘가. 아주 작은 꼬마별이 있어요. 거기 안에는 신비한 힘을 가진 꼬마 요정 푸프가 살고 있어요. 푸프. 볼륨 좀 키울게요. 안 들립니다. 꼬마 요정 푸프가 살고 있어요. 푸프. 볼륨 좀 키울게요. 안 들립니다. 푸프는 새로운 생명을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푸프가 살고 있어요. 하죠, 왜 그래? 요정인데? 푸프. 나도 얼른 몇 별만큼 생명을 만들어서 멋진별로 완성해야 하는데. 좋아. 얼른 해보자. 푸프는 생명을 만들기. 일습도 제가 적었습니다. 시작했어요. 만들기. 네. 좋아. 다 됐다. 다 소홀했어요, 제가. 아, 그래? 안녕? 아니, 형은 편도 와. 이렇게 해야지, 형은. 응? 형은 푸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안녕. 쩜쩜쩜쩜쩜. 난 푸프야. 쩜쩜쩜쩜. 푸프는 자신이 만든 생명을 아무리 불러보아도 대답을 하지 않자. 뭐야 이게. 형이 저같이. 푸프는 슬펐어요. 그래도 푸프는 포기하지 않고 이 생명에게 뭐가 빠진 건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흠. 뭐가 부족한 거지. 뭐가 문제 할 수 있어. 이름을 붙여줘 볼까. 푸프는 뽀우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뽀우? 뽀우. 뽀우. 안녕, 뽀우야. 난 푸프야. 그래도 대답을 하지 않자 푸프는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생각했어요. 흠. 옷을 입혀줘 볼까. 옷을 만들어 옷을 입혀줘 봤어요. 안녕, 뽀우야. 옷 엄청 잘 어울린다. 그래도 뽀우는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슬퍼진 푸프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톤 맞춰야 돼요, 내가? 아니. 왜 뽀우는 대답을 하지 않는 걸까? 큐. 푸프의 눈에 눈물이 떨어지자 떨어진 바닥에 새싹이 피어났어요. 푸프는 이제서야 알았어요. 가장 필요한 건 마음이었단 걸. 푸프는 차근차근 처음부터 다시 만들기 시작했어요. 다시 만들기 시작했어요. 작은 부분 하나에도 정성껏 만들고 있는 푸프는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고 웃으면서 뽀우를 만들었답니다. 다 됐다. 뽀우야, 안녕. 난 푸프야. 난 푸프야. 안녕, 반가워. 드디어 대화에 성공한 푸프는 신나서 춤을 추었어요. 푸프는 뽀우와 정말 친한 친구가 되고 둘이 같이 이 별을 아주 이쁘고 멋진 별로 만들어 나갔답니다. 아, 이거 선고가 다 했네. 자, 우리도 같이 하나, 하나, 둘, 셋. 마음 한 스푼. 이상했다. 야, 넌 푸프 목소리로 마음 한 스푼 해줘야지. 오케이. 하나, 둘, 셋. 마음 한 스푼. 그래, 마음 한 스푼 주고 싶다, 진짜. 아, 만족합니다. 아, 뭐 푸프 파트. 네, 뭐. 아니, 진짜. 근데 잘 다듬으면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동심으로 돌아가서 한 번 적어보려고 노력했는데 뭐 태양이가 다 적었지만. 아닙니다. 네. 아이디어를 많이 줬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너무 좋았네요. 어릴 적 기억도 나고. 좋아요. 잠시 좀 행복했어요. 진짜 막 상상하거든요. 허베 온 거 좀 푸프다. 아, 이건 아니고. 아니, 차라리 여기에서. 푸프야? 쓸 수 있는 거여서. 아니, 친구가 너무 동심을 파괴하기 시작했어요. 푸프래요. 아직 푸프의 캐릭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푸프 공모전 하자. 푸프 공모전. 푸프 공모전. 푸프 공모전 시작됐습니다. 어떠셨어요? 저희 거 들으면 뭐. 뭐 이걸 어디다 쓸 데가 있나요? 저희는 다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내용들 다. 세 팀 다요? 세 팀 다요, 진짜로. 저희 팀도요? 네. 어, 그래요? 진짜 좋아. 진짜 좋아. 지구용사, 구루미.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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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갑시다. 오늘 슈가 형이 안 했잖아요. 이 동화를 이제 라디오에서 한번 읽어주는 거 어떨까요? 오, 슈가 형이 지금. 슈가 형이 독후감 쏘는 거 어때요? 좋아, 좋아. 독후감 괜찮다. 너무 좋아. A4G 8포인트로 해가지고 똑같이 해가지고. 지금 슈가 씨한테 거기에 대한 확답을 좀 들어줄 수 있으세요? 이걸 안 해? 그런데 이것도 제 영역이잖아요. 그렇지. 지민아, 연결해보자. 일하고 싶다 했었어, 윤경이. 안녕하세요. 네, 형님. 네. 다른 게 아니고요. 달방 촬영 중입니다. 음... 좀 봐주세요. 어, 다른 게 아니고요. 세 팀으로 나눠가지고 동화를 만들었어요. 동화를 만들었다고? 네. 형이 독후감을 써주는 벌칙에 걸렸어요. 내가? 네. 목소리를 지고. 오! 한 평당 어느 정도의 독후감 길이가 뭐, 한, 두 주에 일기 아니라 F 형집 반 정도는 채워줘야 되는. 어, 그래. 오오! 어, 형은 왜 이렇게? 형, 형 목소리로 이걸 읽어줘야 되는데, 동화를. 네. 오오! 형, 박수 한번 주세요! 이야! 아, 그럼... 아, 그럼... 뭘 그렇게, 그렇게는 신기하냐고, 그렇게 신기해 보겠어요. 좋아요. 오케이. 그런 자세면 충분하네요. 뭔 얘기 다 들었어? 알겠어요, 형. 네. 오, 확답. 아, 오케이. 완료. 아, 죄송하네. 된 것 같아요. 깜짝 들었습니다. 네. 자, 우리 슈가 형의 독후감을 기대를 해보면서 푸푸의 그 목소리로 한번 달려나 방탄하면서 끝내보는 것 같을까? 앞으로도 달려나 방탄이 계속됩니다. 달려나 방탄! 달려나 방탄! 아, 씨. 아, 진짜 너무 아파. 아, 너무 아파. 아, 너무 아파. 아, 좋습니다. 야, 정우가 다했다. 이 멤버들 쏘는 동화를 제가 읽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용사 구루미. 글. RM. 그림. 지민. 지구 마을엔 사람들과 구루미가 살았습니다. 마을은 쨍쨍 맑다가도 비가 오고 따뜻하다가도 추웠습니다. 사람들은 하루하루 변함이 없길 바랐습니다. 평화로울 곳만 같던 어느 날 한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구루미가 햇빛을 가면 춥고 어둡고 비가 오잖아. 나 구루미 때문이야. 구루미만 없으면 모두가 행복할걸. 그 말을 들은 구루미는 슬펐습니다. 나만 없으면 모두가 행복할 거야. 부끄러운 구루미는 햇님의 뒤로 숨고 말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행복했습니다. 이제 안 추워. 미루 오지 않아. 그러나 밤이 오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마을은 너무 덥고 물도 마실 수 없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으니까요. 사람들은 다시 구루미를 구하냈습니다. 그러다 놓은 날 한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여름아 우리가 잘못했어. 돌아와줘. 아이들을 좋아했던 구루미는 다시 돌아왔어요. 마을엔 다시 비가 오고 밤이 왔답니다. 사람들은 다시 행복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지구마을의 용사는 구루미였답니다. 지구용사 구루미 끝! 한 가닥! 글, 진, 그림, 정국. 옛날 옛적에 머리카락을 한 가닥만 가진 소년이 있었어요. 그 소년은 거울을 보며 자신은 왜 다른 동물처럼 털이 없을까를 생각하며 슬펐어요. 소년은 자신에게 어울리는 털을 찾기 위해 여정을 떠나기로 했어요. 길을 가다보니 늑대를 만나게 되었어요. 늑대야, 너의 털 좀 빌려봐도 되겠니? 그래, 어린 소년아. 하지만 늑대의 털은 너무 거치로 소년의 머리에는 어울리지 않았어요. 소년은 다른 털을 차려보기로 했어요. 소년은 길을 걷다 거위를 만나 거위의 깃털을 빌려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거위의 털은 땀이 너무 나서 소년은 포기하기로 했어요. 또 길을 걷다 소나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소년은 솔잎을 머리에 얹어봤지만 광합성이 되지 않아 솔잎은 죽게 되었어요. 어울리는 털을 찾지 못한 소년은 매우 상심이 컸어요. 그렇게 다시 집으로 터덜터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답니다. 집의 화학홀을 다시 보니 다른 털과는 다르게 소년에게는 너무 어울리는 머리카락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자신감으로 본인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한 가닥을 소중히 하기로 결심했답니다. 그렇게 소년은 한 가닥을 묶으면 즐겁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한 가닥 끝! 마음 한 스푼 글, 비, 표지, 제휴 넓고 넓은 우주 어딘가 아주 작은 꼬마별이 있어요. 거기 안에는 신비한 힘을 가진 꼬마요정 크프가 살고 있어요. 크프는 새로운 생명을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나도 얼른 엿별만큼 생명을 만들어서 멋진 별로 완성해야 하는데 좋아! 얼른 해보자! 크프는 생명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좋아! 잘했다! 안녕! 난 크프야! 자신이 만든 생명을 아무리 불러보아도 대답을 하지 않자 크프는 슬펐어요. 그래도 크프는 포기하지 않고 이 생명에게 뭐가 빠진 건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흠.. 뭐가 부족한건지? 이름을 붙여볼까? 크프는 뽀우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안녕 뽀우야! 난 크프야! 그래도 대답을 하지 않자 크프는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생각했어요. 음.. 옷을 입혀져볼까? 옷을 만들어 옷을 입혀져보았어요. 안녕 뽀우야! 옷 엄청 잘 어울린다! 그래도 뽀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슬퍼진 푸프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왜 뽀우는 대답하지 않는 걸까? 푸프의 눈에 눈물이 떨어지자 떨어진 바닥에 새싹이 피어났어요. 푸프는 이제야 알았어요. 가장 필요한 건 마음이었다는 것. 푸프는 차근차근 처음부터 다시 만들기 시작했어요. 작은 부분 하나도 정성껏 만들고 있는 푸프는 횡활용할 노래를 부르고 웃으면서 뽀우를 만들었답니다. 다 됐다! 뽀우야 안녕! 난 푸프야! 안녕! 반가워! 드디어 대화에 성공한 푸프는 신나서 춤을 추었어요. 푸프는 뽀우와 정말 친한 친구가 되고 둘이 같이 이별을 아주 예쁘고 멋진 별로 만들어 나갔답니다. 마음 한 스푼 끝! 대단하네. 멋있다. 이 동화적인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는 한 가닥은 너무 블랙 코미디 같아가지고 그래도 마음 한 스푼? 응. 마음 한 스푼이 귀엽네요. 정말 고생했다 얘들아. 우리 열심히 가수만 하자. 동화는 만내지 말고. 화이팅! 달려라! 빵탕! 다음 영상은 힘든ucht 연구입니다. 여러분들이 eldest 존재하지만 그래도我们 다 ih fern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